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음악목회를 가르치는 이상일 교수입니다. 음악목회 전공은 장신대 교회음악대학원의 한 전공으로 지난 2020년에 신설됐습니다. 우리 예장통합교단 신학교 중에서는 최초이고 유일합니다. 저희 전공의 목표는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교회에서 음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전문 음악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교육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음악, 찬송과학 뿐만 아니라 음악목회의 실제, 음악목회 현장탐방, 현장실천, 교회음악교육, 예배 찬양인도 실제, 음향엔지니어링 등의 과목을 필수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분야의 전공실기를 내학기 배우고 부실기도 또 따로 내학기 배웁니다. 실기 분야는 학기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학기 동안 성학, 지휘, 건반 등 다양한 분야의 실기 실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음악목회 전공으로 장신대 교회음악대학원을 졸업했다고 본교단에서 음악목사 자격증을 주지는 않지만 본교 신학대학원에 특별 전용으로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음악목사가 될 사람만 음악목회 전공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도 다양합니다. 이제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화두광성교회에서 음악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주열 목사입니다. 장노예 신학대학교 대학원 음악목회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음악목회 전공 과정은 음악목회 사역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갖게 하는 귀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음악목회 전공 과정에 있는 음악목회의 실제 전공 과목들을 통해 음악목회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며 찬양 사역의 방향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목회의 트렌드는 목회자 안에서 목회자에게 찬양팀 사역과 찬양대 사역, 음악 행정을 맡기는 추세입니다. 음악목회 전공 과정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음악대학원 음악목회 전공으로 현재 2학기째 공부하고 있는 신입생 윤신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기도하던 중에 음악목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공의 장점은 교회 음악과 관련된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음악목회자로서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교회 음악을 배우면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보다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특히 오르간을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찬송가랑 바흐 이전시대의 곡을 배우면서 오르간에 대해 깊이 배우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공은 커리큘럼이 이론과 실기가 있어서 보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기 수업은 지휘, 오르간을 배우고 있고요. 다음 학기는 싱어송라이터랑 재즈 피아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공 수업 중에서 음악목회 실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수업은 음악목회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수업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맡은 사역들을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음악목회 실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하고 있을 예비 신입생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뭔가를 결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공은 비전이 확실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더 꿈꾸게 됩니다. 저는 남은 학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저희 비전이 어떻게 함께하실지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음악목회 전공 많이 지원해주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음악목회 전공에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